후... 자, 가보자 아, 나 봤냐? 봤냐 봤냐? 아, 씨 아.. 아야 어 이거 숨참는거 무제한인가보네 신기방기 난 이거 난 이거 내게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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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와 들어와 왜케 안죽어 한 마리 더 두 마리 더 2층인가 애들 몰리기 시작했다 이거 게임 프레임 왜이러냐 기브업해 애들아 포기하면 편해 아이고 왔다 밖에 있는 수단 하나 잡아 애들아 왜그래 어지간히도 많이 오네 더 있네 두 마리 더 C4가 있다고 기관총 아니야 자 총좀 줍자 기관총 왜이렇게 많아 오케이 다..와 시체라봐 진짜 많은데 이게 뭐야 보조 저거 할필 없어요 내가 해야되는거는 이게 뭐지 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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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이다베 오케 됐어 아 저 위에 있어? 오케이, 처리했어. 이리와. 또 있냐? 스칼도 마지막 클립이네요, 이게. 어, 망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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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저기로 가면 된다고? 그러면 그냥 바닷가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? 컷. 스칼 버려야겠다, 이거. 전부 기관총이야. 아, 배 위로 가야돼? 차량도 있고. 더 있지? 건물 안쪽에 많은 것 같은데? 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볼까? 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볼까? 오케잉. 치커펠레. 헬기, 헬기 또 왔어? 하, 세상에. 오우, 쉣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. 이건 그냥 운이 좋았다, 운이 좋았다. 운이 좋았다. 헬기, 저기. 안 돼, 더. 뱅이 꼈어. 하하하하하. 뭐 저런데 꼈냐? 멍청하게. 자아 어떻게 올라가냐고 이거 여기로 올라가는거 맞나 어 근처에 스나이퍼있어 우리편 인가 자 점프 푸웃 그렇지 무력화 시키라고? 평생 길을? 어우야 쟤 어디가냐 어 피해 오케이 거의 다 왔어 열어라 안 열리네 길이 여기가 아닌가 길을 모르겠다 됐으네 위로 올라가는건가 음? 여기 있다 아 쌍안경으로? 알았어 옳지 대충 한 요쯤이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루시스 타운! 헬로브의 자업 노맨! 헤비 비트 호흡은 히트 밟은 탱크입니다. 홀드 오프 KPA AIR 유닛을 이끌어! 오프! 오케이. 에이 보조 미션은 그냥 패스할게요 살 필요가 없어 굳이 해야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? 이거 우리꺼 아닌데? 아 우리껀줄 알았다 지금 어! 어! 존댓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또 있지요 어~~~ 가지가자 어디로 가야해 여기 문이 안열리는데? 와, 탱크 치러 오는 것 봐. 멋있다. 이거 좀 열어줄래? 아, 내가 넘어가야 된다. 이야, 탱크 멋있다. 탱크가 멋있는데 방금 모였어. 얘만 좀 포신이 독특하게 생겼네요. 이걸로 도착해. 이걸로 도착해. 이걸로 도착해. 이걸로 도착해. 요. 이걸로 도착해. 어, 야, 뭐야. 탱크를 조정하는 미션도 있어? 왜 나 혼자야? 왜 나 혼자야? 이걸로 도착해. 이걸로 도착해. 그 실력은 아내선에 도착해. 단지. 그 실력은 아직 안 돼서. 그 실력은 아직 안 돼서. 우리여자 gł의 공격을 위치한 상승을 위치한 상승이 오른쪽의 은혜에 대단하여. 그 실력은 안 되었을 때. 그 실력은 아직 안 되었을 때. 후에 더 조정한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다. 후에. 모든 실력은 아내선에 도착해. 아내선에 도착해. 아내선에 도착해. 트랩스틱! Idaho-2 under heavy fire! We're getting fucking strapped! Turn the heating up down here! We need assistance now! Nice shooting, Idaho-2! Nomad, deal with those RPGs! Fuck yeah! Idaho-2 is down! Repeat, Idaho-2 is down! 저거 우리 편이야? 저 꿈꺼야? 우리 편꺼겠지? 오케이, 잡았어? 아야야야야 한 대만 더 됐다! 전! 저거 적군이야? 아군이야? 뭐야? 왜 표시가 안 떠? 아군이고 아군이고 오케이, 컷! 됐어! 전진하지 아군 기관촌도 가열이 있네 아군 오케이, 됐어 타는 별로 없네? 아군 이거 우리꺼지? 아군 누가 왜 안 움직여? 아 저게 탱크가 막고 있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야 저 새끼가 진짜 저 새끼가 지 전 어우, 우리 사수 누웠어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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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아 내려야 되나보네 여기서부터는 뭐하는거지 저 위에있나 본데 쟤들어떻게 잡아 잡고 와야되 꼭 알았어요 어딨어 아흐우! 아흐우! 이거를 파괴시키라고? 알았으.. 이거 떨어지면 죽겠.. 음.. 아! 방금 뭐였지? 타 어떻게 파괴 시키는거야? 아.. 험 파괴 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나? 음.. 아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.. 파괴 시키는 방법을 모르겠어요.. 알았어요.. 판이 없다.. 아.. 아.. 진짜 군대.. 아.. 위상선 알파? 오우야 저거 뭐야.. 미쳤는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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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엑.. 세상에.. 얘들아 탄좀 나눠줄사람 탄좀 나눠줘 몸빵만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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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봐 쏴봐 쏠수있으면 쏴봐 쏴봐 쏠수있으면 뭐쏠걸? 포탈 안들어갈걸? 어떡하지? 칸이 없는다네 하핳 진짜 미쳐버리겠네 튀자 폭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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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꼬불 껐다 어떡하지? 방금 꼬불 껐어 꼬불 껐어 아아 탄을 너무 내가 막 썼구나 내려야 돼 아군 탱크가 있냐 여기서부터가 문젠데 어 탱크 살아있네 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뚫고 지나가야되나? 아니 이것도 안 돼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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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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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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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큰일났네 연옥인가 이거 큰일났다 이거 정말 큰일났다 이거 아 란덤이네 란덤 쏘는게 애들이 못 맞추기도 하고 뭐 맞추기도 하고 낸다든 내려 야 오케 오케이 RPG 얻었어 우리 편이야 앗 갑자기 쓰고 지랄해 아 오케 야 여기까 진짜 아 한발 준거야 야 너 한발 준거야 너 한발 준거야 같이 앗 엥 앗 앗 앗 앗 앗 앗 세상에 어디로 가야돼 전진해x2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아군들이 다 알아서 해줄거예요 아마도 저장완료했어 아이치하네 저거 아 아 아쉽 아쉽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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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왔어 여기에 숨어 스나이퍼도 있어 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거냐 요건가 자 이동합니다 수영할게요 깊게 들어가 깊게 그렇지 할수있어 오 물고기바랑 이쁜데 구피야? 뭐지 저게 오케이 바추카 바추카 없냐 바추카 바추카 없어? 왜이렇게 평화로워 여기 쓸데없이 여기 아 아무것도 없네요 큰일났다 저기도 있어 길을 전혀 모르겠는데 길을 전혀 모르겠는데 아 이쪽으로 가야되구나 그래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싸워 괜찮아 너희들은 할수있어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 스나이퍼 어우 스나 진짜 아픈데요 두대나 주면 죽네 스나 심지어 두마리야? 심지어 두마리야? 아 쉿 으아 아 오케 해 스 차분하게 할게요 차분하게 으으아 으으흠 이야 너무 많은데 거의 다 잡았..겠쥬? 오케이 다 잡았어 휴 스나 가보지구만 아야야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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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컷 자 이제 잡몹들만 응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씨 뭐야 뭔데 뭔데 야야 뭐 안에서 증식하고 있냐니드 왜 죽여도 끝이 없어 이게 이건 고맙다 잘 가져갈게 내가 타이 좀 필요하거든 얘들아 미안해 좀 가져갈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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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오케이 왼쪽에 하나 건물 안에 있다 건물 안에 있다 건물 안에 있다 건물 안에 있어?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군들 왔네 어 고맙다잉 어 든든해 이럴 개새끼 어떤 새끼야 욕한 놈 새끼 이거 이들이 닭 맛을 알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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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 죽지마 숨 쉬어 잡아줘 잡아줘 얘를 쏴줘 얘를 쏴줘 아 그래 뭐 어 니 취향이 아닌가 보구나 알았어 그럼 내 취향대로 할게요 땡큐 야 일어나지마 어? 저 요청이다 가져가 가져가고 어 오케이 열 발? 스무 발? 스무 발? 스무 발 정도면은 할만한 거 같은데 뭐야 아군이 죽었어? 어? 아 진짜 시끄러워 뭐 러스트임이야 여기 있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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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총이야 이거? 마취총인가? 아 시원하다 아 근처에 저기 있네 어디있지? 어 여기 여기 요 앞에 있는데 버그인가 봐 뭐 지하에 있나? 땅굴 있어? 탱크 어 우리거지? 어 이거 우리게 아닌데? 이거 파괴시키라고?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되냐 아이고 아 진짜 얘는 왜 그게 안돼 총 어디보샤 레이저 조격용 오케이 좋았쓰 자 저기로 가야되는데 길이 어디보샤 요렇게 알았어 자자 타 탈래 애들도? 여기 있을거야? 어 얘 얘 기름 없나본데? 치 이거라 못 올라가냐 아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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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올라가서 이거 게임이 꽤 기네요 스토리가 난 지금쯤 끝날줄 알았는데 허어 많다 탈래 타이바라 탈밤 저게 왼쪽 열을 탈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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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 뭐야 오이씨 바로 옆에도 있었네 얘들아 알아서 잘 피해서 와라잉 어 하나가 더 있었구나 이걸로 못올라가 됐다 가자 아니 몸빵하라고 있어 오케이 얘들아 몸빵 잘하고 있어 조금만 죽어 죽었네 더 있지 어 또 새로운 애가 잡았네 왼쪽에도 하나 있을거 아니야 안보여 또 있어 집어 집어 그치 다음손님 다음손님 또 집어봐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던졌나본데 이게 그냥 지나가네 아 이게 중앙길에는 없구나 하긴 있을리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니들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 친구야 내가 선물을 줄게 좋아 땡큐 자 새걸로 갈아야지 좋았쓰 갑시다 하하하하하 깜짝이야 이제 곧 끝나겠죠 저기서 뭐 한번 싸우고 끝나는거 아니야? 아닌가? 어우 졸려 죽겠어요 지금 시간이 와 씨 밤샜다 말이 안나와 말이 그냥 또 무너지는데 또 무너지는데? 오 안에 뭐 큰게 있네 아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어 살았어? 어 살았어? 이이이이이이이이 탱크가 왜 있니? 탱크가 왜 있니? 어? 홀리쉬이이이 Roland 야 이 빨갱아 어딨어 한 마리 더 라스트 하나 어딨어 여깄다 일단 밧축화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탱크 입구를 지키고 있어 재수없게 어 사라졌다 사라진게 아닌가? 뭐가 날 때린거지 뭐가? 뭐야? 편하게 보이는 저런데도 있냐 병력이 아 저거구나 저거 I got it 세발 남았어 세발 아껴야 되는데 입구가 이거 하나는 아니겠지? 정면 하나인가? 야 뭐 탈 없냐? 어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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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퍼 탈은 필요한데 스나이퍼 탈은 없다 탈 탄 탄 좀 줘 탄 샷건 말고 아 아 없다 아 여깄다 이거봐 유탄발사기 아 여깄다 유탄발사기 아 여깄다 이거봐 열 발이나 있어 마운드 열 발이나 있어 마운드 건물 아래 있구나 아 아니네 저 있다 집중해도 안 돼 어 너희들은 집중해도 안 돼 자판기가 있네 어울리지 않게 자판기가 있네 어디를 쏜거야 나 여깄는데 너무 매가리 없이 죽는데 어디로 가야돼 저기 착륙장 사무소 건물 가자 저기 한번 근처니까 어허우야 세상에 오우 많은데 먹을 걸 없네 근데 또 무너진다 어우 저 멀리도 한 마리 있네 탱크 있나보다 근처에 그치 들어와 들어와 탱크있다 저게 뭐지? 탱크인가? 그냥 차량인가? 차량이 있긴 한데 죽였어 죽였어 오 뭐가 되게 많아 아주 맘에 들어 여깄다 찾았다 게잉 여깄다 어? 차량 어딨냐 어딨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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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았어 이야 멋있네 가까이서 보니까 탄염물 아 여기 스나 같은 거 많을 것 같다 저건 또 뭐야 저거 미니건 아니야? 들고 있는 거? 여기를 무슨 수로 어우 쉣 어우 쉣 어? 예? 너 몇 대 맞지도 않았는데? 너 몇 대 맞지도 않았는데? 크러셔야드 이 에리아 크롤링 이 에리아 크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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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븐 애들이다 아이씨 그래 이 맛으로 야이씨 잠깐만 열어봐 쟤들 죽기는 하냐? 아이씨 천천히 안죽는데 허허허허허허 어어허허 야 죽어 왜 안죽지 왜 안죽 왜 안죽 죽어줘야 되는데 어 쟤 안죽어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야아이 저것도 뭐냐 아애들 왜 안죽어 잡았지? 아 이거 존댄 느낌인데 잡았다. 하나 잡았어. 쓰나는 잡았거든 여기서 뻗당겨보자 기관총도 있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아 세상에 진짜 뭐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다 있냐 하하하하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애들이 너무 세가지구 하하 저게 쏘는거야 지금 나를 건물 안에 이구나 하하하하 어 뭐야 하하 아 모하나 홍구 아이씨 오케이 다시한번 해보자 어디갔어? 여기 어디하지? 와 이거 갇혔네 완전히 여기 그냥 잡았을까? 잡지 않았을까? 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허 야 어지간히 그냥 죽지? 잡았다 아 됐어 자아 얘들을 꼭 다 잡아야되나? 아 진짜 거짓 같다 너무 세잖아 솔직히 말해서 뭐 아이 돌아버리겠네 진짜 씨 아 좋았어 세 방이나 맞아야되냐? 또 차량도 있네 오케이 들어 이것도 들고 요거 쟤 일하려고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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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지금 완전 망한거 같으니까 하지마 왼쪽에도 있고 난리 났네 처리하자 오케 차 저기 있구나 터진다 이거 앞에가 터진다 이거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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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деся 엇 엇 발사하지마 됐어 됐어 잡았어 죽었지 그치 죽어야 자 아니 U탄 4대를 맞이한 데 안 죽었다고? 농담이 지나치네 쟤 뭐야? 슈퍼맨이야? 뭐야? 뭐가 누웠냐? 누운게 뭐야? 아 진짜 아 드디어 저 미니건 죽을 수 있나? 죽을 수 있지 않을까? 어 야 야 다, 다 덤벼 저거 와 겁나 쎄 어 아 어 훅갈뻔? 차량 어딨냐? 차량이 저깄다 됐어 이제 오냐? 더 빨리 왔어야지 친구야 여기 올라가는 길 있었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나 뭘 죽어 어? 아 아 저기 위리 있어 한마리가 더 있는구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구만 참 한발 남았는데 아 아 아 여러분 제가 빡쳐가지고 못하겠는데요 너무 빡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지랄에 맞은 게임 처음봐 아니 뭐 쉽게 잡는 방법이 있는거야? 계속 아 아 아 하.. 잡았어 한마린 잡았어 예 어디야? 어디다 공격한거야 지금 어디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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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터진다! 저거 터진다! 스나이퍼 라이플 있으면 참 편할텐데 진짜 안 좋네 어! 나 스나이 있었잖아 세 발? 어... 진짜 미쳐버리겠네 너무 단단해 인간적으로 너무 단단해 인간적으로 흠 흠 아주 좋네 얘 뭐야 정체가 뭐야 흠 하나 더 있잖아 그치? 오케이 다 최대치구나 아 어이씨 오케이. 이거를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49밖에 안 돼? 명망했죠? 아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어 어 끝이야? 데미지가 들어가는건지 마는건지 한 바퀴 삐잉 돌아보지네 일단 여기 있으면 안전하긴 안전하네 문제는 저 헬기인데 어? 야 어디있어? 나 이거 죽으면 울어 진짜 울거야 농담이야 진짜 울거야 자 이거 한 발 맞아야되는데 렉 걸려 렉 걸려 못렉이야 이거 해냈다 해냈어 좋아 아 길이 막 뭐야 이거 아 뭐가 날 쏘나 저희도 뭔가가 있었구만 저걸 어떻게 쏠까나 어디있지 야 내밀어 끝내자 이제 나 힘들어 다섯 발 안에 죽어야돼 알았지? 와 스나가 진짜 세구나 스나를 들고 가볼까 이것도 자 깨틀링 친구 어디있지 깨틀링 친구가 여깄네 깨틀링 친구가 뭔소리긴 니까빠 터지는 소리지 이어 어 총알이 없네 떼 잡았어 오케이 다 처리했다 와 세이브 안해주냐 지금 해줘 지금 겁나 불안해 진짜 탄을 오우 미니검 헤엑 헤엑 야 니들은 다 죽었다 이제 뭔진 몰라도 다 죽었어 뭐해야되지 장악을 다 했잖아 창조장 다 한거 아니야? 아 뭐하나 나왔네 저기 끝에 세상에 어딨지 차량인가 차량인가 됐다 seek 응 각자 찾기 들어갈 수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임대의 scent 차가 지켜 주의 비용 위치를 공포 구조 플러시 1,8 구멍 3,8 나트 1,8 대체 흑진행 행동안을 중앙에 상 suscrirzeanja 사실 지켜주긴 필수 차가 지켜주지 나는 사망하기를 정리 피곤에서 육성은 고양이각 수업 왜 이번엔 안와? 아까 왔었잖아 내려 이것들아